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공격적 프레임의 물리속성 저격소총인 계승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승 저격소총은 이번 빗속으로 해서 맹공격에서 얻을 수 있는 저격소총 중 하나로 기존에 있는 딥스톤 무덤에서의 그 무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다른 무기에요. 아예 다른 무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딥스톤 무덤에서 얻는 거랑은 완전 다른 출처니까 이건 제작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맹공격 이번에 빗속으로 추가된 맹공격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카이트 있죠. 샤크스 오른쪽에는 아카이트. 걔한테 저격소총 하위 저격소총 퀘스트를 깨면은 이 황금 무기를 하나 주잖아. 고정특성이에요. 처음 얻는 거는 고정특성 하나 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획득하는 거 맹공격에서 획득하는 거나 상자에서 획득할 때 랜덤으로 저런 속성이 나온다는 거. 아니 속성이 아니라 색상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적이에요. 그리고 아카이트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서 조율을 하면은 샤크스가 이제 이 무기를 딱 들고 있는 거에 조율을 하면은 그 해당 무기의 샤크스 동상에 홀로그룸이 동상이냐. 거기에 하얀색 아지랑이가 일어나 그러면은 맹공격이든 어디든 이 용맹 무기를 얻는 출처에서는 이거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꼭 하고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딥스톤 무덤 무기와 이 무기는 전혀 다른 무기고 출처도 다르고 제작도 안 됩니다. 딥스톤 무덤은 이미 제작을 하셨겠죠. 제작이 안 되고 그래서 레이드를 못 가거나 여러분들이 레이드를 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레이드 가기 좀 부끄러운 우리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드랍 되게 만들어 준 거니까 이미 그 레이드 저격수 총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파밍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파밍한다면 이 황금 색깔 이거를 파밍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행 분들은 이제 딥스톤을 잘 못 가는 분이야 부끄럼증이거나 아니면 레이드 가기가 좀 무서워 그런 분들은 여기서 파밍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카이트 퀘스트를 꼭 완료하고 조율을 하신 다음에 샤크스 동상에서 조율을 하신 다음에 맹공격이 될 뭐든 해가지고 용맹 무기를 얻으면 이걸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것만 아시면서 파밍하시면 됩니다. 이 무기의 특징점은 딥스톤 무덤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요. 3,4번 특성이 조금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기존에 딥스톤 무덤 저격수 총을 제작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파밍할 필요가 없어요. 저 외형을 따지는 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기존의 좋은 특성들이 다 있어가지고 요거를 물리 저격수 총으로 파밍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있어요. 필요한 거. 사선, 지푼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있잖아. 그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점이라고 똑똑똑 뽑을 거는 별로 없어요. 기존에 설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좋다. 그냥 좋아요. PV2에서 꽤 좋고 PV2에서도 나쁜 특성이 아니고 하니까 파밍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PV2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동 방향 올려야죠. 반동 방향 80이네. 그러니까 화살 쪽 브레이크 갑니다. 총렬은 여러분. 저격수 총 PV2 총렬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저는 화살 쪽 브레이크를 추천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도 여러 개 고를 게 없어요. 원래 이제 여기 전술 탄창, 연장 탄창 있죠. 원래 하나가 없네? 부가 탄창이 없네. 원래 부가 탄창이 있으면 그걸로 추천드렸겠지만 이건 없기 때문에 연장 탄창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세 발이잖아. 연장에다가 여기 개조 부품 하나 딱 박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섯 발이 됩니다. 다섯 발. 그래가지고 이거를 강추드리는 거예요. 그냥 강력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좀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고. 이것만 그냥 가시면 돼. 부가 탄창 있었으면 그걸 추천드렸을 거야. 근데 이유 보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PV2에서 추천할 만하게 못돼요. 이걸 써야만 다섯 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격적 프레임이 최대 발수예요. 다섯 발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긴 재구성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재구성을 넣으시면 되고. 다른 거는 이제 황금 탄약. 황금 탄약일 경우에는 이제 보스딜이 아니라 그 정의 처치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걸로 잡조를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의 처치용이라면 상관이 없어. 황금 탄약도.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는데 웬만하면 재구성을 고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지 증가 특성을 해야 돼요. 예전에 아무것도 딜링 특성이 없었을 때 재결합을 했었습니다. 재결합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매우 좋지 않죠? 옛날에. 옛날 일정에. 옛날 일정에. 치명적 무기는 15% 데미지 증가라서 열 발을 다 메기면은 결국에는 150%의 데미지 증가가가 있는 겁니다. 다 제대로 메기면은. 자, 집중된 문론은 이제 반탄창을 쓰면은 이후부터 20% 들어가는 건데 자, 그냥 계산만 해보자면은. 자, 열 발이죠. 만약에 이제 탄창을 다 했을 때 열 발이잖아. 그치. 그럼 세 발만 박아도 이게 발동이 됩니다. 그럼 일곱 발이 20% 데미지 증을 받게 되죠. 그러면 7이 14, 140이죠. 열 발 다 박았을 때 이거보다 좋냐? 아니요. 10% 부족하죠. 대신에 재장전을 하고 나서 몇 발 동안은 이게 더 수월할 겁니다. 어, 그죠?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지. 아마 7발을 다 쓸 때까지 그 10초에 데미지 증가가 안 끝날 거란 말이야. 재장전하고 남은 발을 쏘면은 아마는 치명적 무기보다는 약간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데미지 증가 특성 사선입니다. 사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옆에 2명이 있어야 돼요. 나, 그리고 옆에 하나, 둘, 2명이 있어야만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선이 제일 데미지가 높고, 그 다음에 치명적 무기, 다음엔 집중된 분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중된 분노는 아까 얘기했죠? 치명적 무기보다 이제 재장전 이후에는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구성에는 뭘 하는 게 좋냐? 치명적 무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에 난 레이드나 던전에서 동료 옆에 2명 있어. 그럼 무조건 사선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된 분노는 요거와 요거의 사이에 끼어있는 낀 세대가 된 겁니다.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3개를 하는데, 자, 레이드용. 레이드에서는 아무래도 옆에 2명이 더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딜을 하기 때문에. 던전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 다음에 치명적 무기는 너무 좋아. 온라운드예요. 특탄은 15% 댐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중된 분노는 약간 낀 세대. 그렇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대신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요 3개를 추천드린다. 이거는 옛날에 쓰던 거라서 꺼져. 이건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걸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굳이 챙길 필요가 없어. 요거로 마이너스 되는 재장선 속도를 그나마 커버해줘야 되니까 걸작은 재장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화사축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연장탄차, 여기는 다른 거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는 재구성, 그냥 재구성 가세요. 황금탄약은 제가 잡졸, 그 잡졸이 아니라 정해처리용으로 쓰실 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구성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세번째는 치명적 무기, 집중된 분노, 사선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선은 제일 데미지 증가량이 높고 그 다음에 옆에 두명이 있어야 되니까 레이드 던전 같은 데 쓰시면 되고 치명적 무기는 그냥 올라운드, 아무 때나 좋고요.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중된 분노는 요거 대신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작은 재장선 가십시오. 자, 그리고 PVP 쪽 보겠습니다. PVP는 사거리에 올리거나 조작성을 올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사거리에 올리거나 조작성, 저는 이제 조작성 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총열 아니면 화사주 브레이크로 갈 건데 저는 새로운 총열을 좀 더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작성 있죠? 조작성, 요거까지 올리면 55가 됐네. 이걸 왜 올리냐면은 여기 이제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 스냅샷 주중공을 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밀 조준 탄약으로 사거리에 올리십시오. 다른 것도 해도 됩니다. 뭐 안정탄약으로 안정확성을 올리든지 뭐 해도 상관이 없지만 왠진 모르겠지만 이제 사거리를 왠진 모르겠는 건 아니고 사거리를 높이면 이득 보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올리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스냅샷 조준기와는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다른 거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치명적 무기... 모르겠다 이거. 지금 치명적 고위력, 공격적 프레임 치명적 무기를 안 달면 궁극기 소호자 머리 한 방 딸 수 있나? 뭐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PVP를 즐기자는 거예요. PVP 즐기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치명적 무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치명적 무기는 궁극기를 켠 소호자를 자에게 데미지를 높게 들어가거든. 근데 헤드를 무조건 맞출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있으면 좋긴 좋아. 적긴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없을 때 헤드가 안 되면은 궁극기 헤드가 안 되면은 이걸 꼭 써야 되거든.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뭐 있는지 알았지만 요즘에는 뭐 잘 쓰지를 않으니까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차분한 심호흡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좀 대기타는 저격일 경우엔 나쁘지 않은 거지. 이제 막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데미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게 쓸만한 거는 일단 유틸 특성은 스냅샷 적용형. 그 다음에 데미지 증가 특성은 치명적 무기나 차분한 심호흡 가시면 됩니다. 근데 데미지 증가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뭐하기에 어차피 데미지 증가는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궁극기 캔 수호자를 한방 칫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PVP 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표적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기샷 하시는 분들은 집중도 좀 괜찮습니다. 앉아서 샷 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뒷발이 좋은데 이럴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2표나 집중 2표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냥 뭐 괜찮은 저격 소총이에요. 딥소문도 못 가신다면 요걸 파밍 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이 없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потому i 감사합니다.